오늘도 열심히 즐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4일 날 KBS 아침마당에 여러분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날 ARS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이 ARS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온다니와 사랑스러워 기다리게 사랑스러워 우리의 사랑스러워 나도 사랑스러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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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